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보성 파워텍이요. 보성 파워텍이고, 매숟가락 비중이요? 3천... 아니, 3천... 3천에 25%예요. 3천원에 25%요? 예, 예. 잘 샀는데요? 잘 산 거예요, 이거. 정말 좀 올라갈까요? 잘 샀죠.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기업을 산다는 느낌보다는 싸게 산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좋은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싸게 사야지 우리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장사예요, 장사. 장사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대 와가지고 물건을 파야 되는데 장사꾼이 비싸게 물건을 사버리면 어떻게 비싸게 팝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보성 파워텍이라는 기업을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일단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얘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는 지금 아래쪽인, 이 아래쪽에서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2천 원대, 3천 원대에서요. 그러면 지금 이 저점 자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바닥을 잡는다고 한다면 2천, 5백 원에서 3천 원, 5백 원 사이쯤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바닥에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강남 땅은 지금 평당 얼마인지 지금 생각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강남 땅이 되기 전에 평당 1천 원이든 평당 2천 원이든 평당 3천 원이든 그게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땅이 있는 게 중요했을까요? 땅이 있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3천 원이든 천 원이든 2천 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내가 평당 1천 원짜리 땅을 3천 원에 사서 들고 있네 아이고, 땅값이 빠진다 2천 원 됐네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코앞을 보고 있으니까. 멀리 본다면 그 가격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인 가격도 3천 원에 샀는데 얘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코앞을 보고 있으면 이거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잘 사놓고 못 가져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샀는데 앞으로 보고 멀리 보고 가져가면 될 것을 바로 코앞에 보고 있으니까 아니, 멘토님 이게 지금 2,700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갈 때 또 3,100원에서 안 가기도 하고 죽겠습니다. 이러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고 비중도 25%면 적절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기업 쪽으로 가고 온다면 기업을 보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적자 나는 기업들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적자가 나는 기업들의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어때요? 2022년까지는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을 하죠. 그리고 얘가 지금 무슨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가 위로 올라가 보니까 발전소, 변전소 하는데 원자력적으로 엮여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왜 적자가 났느냐 하면 지난 정권에서는 우리가 탈원전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뭔가 밀어주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탈원전 하지 말자. 이제는 탈원전 폐기하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득을 볼 수 있고 이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전부 다 위험하다고 했다가 원전 생각해보니까 이게 친환경이네. 라고 하면서 유럽부터 해서 전 세계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테마도 참 좋은 기업을 이걸 왜 여기서 조금 움직인다고 조금 빠진다고 걱정을 합니까? 그냥 갖고 가고 있으면 크게 시세를 내고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코앞을 보고 있으면 크게 절대로 수익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대가들 있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 슈퍼 개미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장기 투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을 잘 잡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속된 말로 뇌를 빼고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지 말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샀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기만 하면 되고요. 밑으로 빠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완벽한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가격이 아직까지도 2,500원이라든지 2,3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은 좀 있는데 밀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을 싸게 파는 거니까 우리가 손절한다는 개념보다는 더 산다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서 본업이 있으시다면 본업에 집중을 하시고 가족이라든가 친구 또는 나에 대해서 그냥 좀 집중하시고 주식에 대해서 관심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장기로 가져가도 된 날까요? 네. 장기로 가져가시고 매일같이 주식 계좌 확인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묻어놓으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